쨔쨔 맛있게 먹겠습니다 나가삼기 사퀴스키 와우 우리 죽여줘요 제 젓가락 다 왔어요 메로끼리 메로끼리 제가 이거 짤까요? 아 너나 짜먹어 여기는 짜는 건 아니야 왜왜왜 와우 다 시도 오징어 입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좀 기대서 서비스면 아이고 메로끼리 와우 오징어 입을 먹어보겠습니다 오징어 입 있어 있어 대형이야 뭐라고 해? 음 쫀득 동국해